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8탄이 되겠습니다 108탄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지금 방금 보셨던 요 자료만 안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 그리고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100개든 200개든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 노다지가 지천에 깔려있는데 노다지가 지금 200개다 금은 보아가 200개가 바닥에 지천에 깔려있으면 다 죽고 싶지 한 개만 사고 싶은 한 개만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불곤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240개 종목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08탄을 추천하듯이 이때에도 2016년도에도 240탄 대박 주식 시리즈가 추천이 됐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추천드린 날짜에 동시에 수익이 났었던 그 근거 자료 자 지금은 제 수익률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같이 똑같은 날 추천드리고 저도 같이 매수했었던 그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싹쓸이 하고 싶으신 분은 이 회비 안내를 공지창에 있으니까 이 회비 안내를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으시면서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 국민기업 관성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게 되면 자 회비 추천 비용을 내잖아요 그 회비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 출자금으로 충당이 되면서 충당이 되면서 결국은 무료 추천주도 받게 되는 겁니다 무료 추천을 받는 방법 자 회비 전액도 보전받고 무료 추천주도 받고 그 다음에 관성에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매달 18일 6%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무료 추천주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회원가입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는 전화는 1차 받지 않습니다 먼저 문자로 질문을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걸 잘 보시고 이제 오늘 4월달 배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6% 배당내역에서 자본청계 4억 7천6백 그 다음에 배당금 6% 매달 배당합니다 4월 매달 18일 날 배당한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이 안내 내용의 이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거 읽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08탄의 잠재자산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 새로운 금융이론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2012년도에 네버카페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엄청난 지식을 퍼트린 장본인이 최초의 출시자가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08탄의 잠재자산을 설명하기 이전에요 자 앞서 보신 이 자료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730일 동안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본 수익률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투자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결 이 수익률 이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자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4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수익률 단 한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들으면서 돈을 버는 비결 전업투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우실 분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을 제가 4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를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나는 종목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번에도 쏟아진 거예요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의 잠재자산은요 22,000원입니다 22,000원 자 22,000원인 종목이 지금 몇 년째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 하락한 이유는 뭔가 이 종목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재산 대비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급락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6, 7년 동안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나니까 22,000원인 종목이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9,000원까지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난 거죠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1분지 반토막이 나니까 한 배 반토막이 나니까 어이쿠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낙폭과 대지로 주가가 지금 급등이 오면서 지금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올랐다고 다시 여기를 돌파할 거냐 때려주고도 돌파 못합니다 왜 어차피 이번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냐 2,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미 이 종목은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2,000원까지 빼서 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2,000원까지 빼야 그래야 작전 세력들이 2만원 2만 2천원까지 끌고 올라가서 1,000%의 수익을 먹는 작전이 이미 5년, 6년 전서부터 이미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락이 오니까 개미들이 낄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끼니까 이 작전 세력들이 이 물량을 쫙 끌고 올라오면서 지금 물량을 다 매집을 지금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에 이번에 바닥에서 9,000원에서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들어온 것은 이거는 다 매집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수 들어가서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 종목은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 추천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은 저는 대공황이 오면 얼마까지 빠지냐 2,000원까지 빠진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번 바닥이 9,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9,000원 금액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딱 한 주만 사시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여기를 깨면 한 주만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대로 현재 이번에 바닥이 약 9,000원인데 9,000원에서 2,000원까지 빠지면 5토막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9토막이 나는 겁니다 9토막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8토막 9토막이 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매수하십시오 제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1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종목은 분명히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경제 금융위기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금융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다가 주가가 빠진다 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칠 종목이 아닙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수해 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장부상 손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9,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거 초대박이죠 이건 무조건 1000%가 터진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매수해 놓고 손실이 오더라도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흐뭇해 하셔야 됩니다 즐거워 하셔야 돼요 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00%의 신호탄이 터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도 받으시고 사회 환원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난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돈 내고 앉아가서 싹쓸이 하겠다 자 이 무료 추천주 그 다음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특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홍보 기간에 4월 말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 노력을 드리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동학개미 운동한다고 그 뉴스를 보고 사시는 분들 미친 짓거리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난 종목을 사면 이런 장에 들어와서 지금 60%로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그 뉴스에 속아 가지고 동학개미 운동에 속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많이 먹어봐야 5% 6% 밖에 못 먹는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낙폭과대주는요 이런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조금 아까 그런 종목 그런 종목에서 낙폭과대주가 터지는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 난 종목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공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포스트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미 얘기한 날 금융위가 왔다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상세히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정확히 제 예측대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히 이 엄청난 이 분석을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왼쪽에 보시면 대박 여기 장기 3년의 기적이라고 있죠 이 카테고리를 누르시면은요 제가 왼쪽에 이 추천주 240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자료가 자그마치 1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땡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시고요 자 머스마님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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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잡아도 벌써 한 35개가 넘죠 자 이 엄청난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가 분명히 왼쪽에 보였던 이 수익률보다 5배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거는 왼쪽에 보셨던 거는 400% 500% 1000% 짜리지만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업투자방송 왼쪽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여기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 종목의 부연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동 종목은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이 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왜 준비했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 수익률 자 이제 제2의 IMF가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2의 IMF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IMF가 터졌다 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계 금융 대공황이 오는 날이 점점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급락장에 주가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요 기존 주식은 전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2016년도 아까 보셨죠 6월달 6월달에 앞으로 4,5년이 지나가면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로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 제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의 수익률 이걸 여러분들한테 4년 동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익률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텐데요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사람 전화는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무차트 비결을 진짜 배우고 싶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결국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재무차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겠다 그리고 훗날 나는 지금 직장 생활하지만 이렇게 매일 전업 투자를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매일 이렇게 돈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는데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자 상담전화는 1차 받지 않습니다 먼저 문자로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면서 전화 통화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